그다음에 생각 자체는 본래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책상이다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저것은 책상이다 거기에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 몸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정서 경험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 즉 나중에 생각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것과 자동적으로 연합이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해봐라 또는 그 생각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기분 나쁘고 연루를 시키는 것은 그냥 일상용어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잘못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생각은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생각입니다 그것에 내 기억체계에 어떤 감정이 붙어서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의식에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은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불행했던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내가 누가 무엇을 했다는 그 생각이 그때 경험했던 감정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생각과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구분해서 다루는데 명상 전통에서는 이걸 거의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생각 자체는 감정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적 융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좀 개념화시킨 건데 생각 자체를 그 생각이 표상하는 실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입니다 자 다시 아까 거울의 예를 들어보면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을 실제 나의 모습 실제 나라고 같은 것으로 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생각이죠 이 생각이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리얼리티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실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이 리얼리티를 잘 표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른 생각 또는 정견 바른 견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리얼리티를 왜곡 표상하고 있어요 잘 표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은 망상이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백화점 같은 데에 의류 매장에 가면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 전신 거울은 나라는 그 거울 앞에 쓰는 사람이라는 실제를 정확하게 표상하지 않습니다 약간 오목 거울로 돼 있어서 어떻게 표상하냐면 조금 뚱뚱한 사람도 살짝 이렇게 슬림하게 표상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옷을 이렇게 입어보면 소위 핏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상을 나의 실제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 거울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또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다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실제 도로와 구조물들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으면 이 지도 자체를 실제 그 거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걸 믿고 살아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가 만약에 옛날 지도여서 리얼리티가 변했는데도 이 지도가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리얼리티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과거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미래에 관한 생각을 하든 과거에 관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현존 리얼리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재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소재가 허구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의 사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표상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겪었던 불행과 불편감, 우울함, 긴장 이런 것들을 다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거에 관한 생각은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들도 뿌리가 없는 허구감정인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기억 내용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리얼리티 베이스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얼리티 베이스가 없는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망상이고 모조리 다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끊임없이 회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긍정적인 방식으로 회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허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명상이라는 그런 문화권에서 과거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디폴트 모드가 네거티브한 거예요 디폴트가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아까 지난주에 스트레스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로 가서 불편함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을 잘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로 가서 자꾸 파국적인 결과들을 자꾸 당겨오기 때문에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과거나 미래를 가지 말아라 현재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고 억제와 사고 회피인데요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불편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 하고 누르는 거 그게 사고 억제고 사고 회피는 떠올랐어 이미 그랬더니 그게 불편하니까 그걸 안 보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그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것을 사고 회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한 생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계속 피하고 다니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해롭다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고 실험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 이쁜 귀여운 북극곰인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 북극곰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1분만 해보시면 되게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공을 하십니다 이 곰을 안 떠올리는데 성공을 하세요 성공하시는 분들의 성공 전략은 뭐냐 하면 딴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딴 일을 하거나 딴 데 주의를 파는 거예요 주의를 딴 데 기울이면 이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고 회피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억제하는 거죠 이 방법 외에 어떤 불편한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 방법 외에 나머지 억제하려고 그러면 자꾸 떠오르냐면 곰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곰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미 곰이 딱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속에서 곰이 휙 하고 튀어나오도록 주의가 자동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 겸 해가지고 명상법과 생각 다루기 여러 명상들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명상법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생각 없애는 거다 명상이 생각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소위 사마타 집중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 명상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든 상태로 하든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 들어가는 명상입니다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주의를 딴 데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주의를 딱 주고 있으면 그 대상만 표상이 되겠죠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대상만 표상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의식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뇌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의를 오래 한 군데에 기울이고 있으면 의식이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의식이 깨어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마디 또는 삼매 경험이다 이렇게 또는 선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챙긴 명상이라고 부르는 명상은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집중 명상하고 전혀 다르죠 마음 챙긴 명상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끊으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인간에 우리 우주의 리얼리티에 부합하는 그런 바른 생각 정견으로 바꾸어주려고 하는 것이 마음 챙긴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을 저는 아주 뚜렷하게 다른 하나의 명상법으로 보는데요 이 자비 명상은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명상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 명상은 실제로 생각을 안 나타나게 한다거나 생각을 줄인다거나 없앤다거나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즉 긍정적인 감정을 수반할 수 있는 좋은 생각, 또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명상법이 어떻게 생각이라는 현상을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각은 착각이다 하는 주제로 생각의 본성 또 생각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서로 다른 명상법들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관련된 개념으로 인지적 융합이라든가 사고 억제의 역설 같은 과학적으로 그 현상이 입증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